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잠깐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쉬엄쉬엄해요 사람이 너무 일만 쫓다보면 일린게 더 많은거에요 팔자 편한소리 하고 있네 2층에 딸린 식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?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아 예 사모님 여기 카센터에요 오늘 정비하고 마음 해주세요? 야 니네 사장 밑에서 일하기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일밖에는 모르냐 그러니까 여기서 15년을 못했죠 여자가 정비한다고 해봐요 여기 와본 사람들 아니고 믿지도 않아요 이만큼 단골을 잃는게 쉬운게 아니라니까요 정비받고 한 손님들한테 매번 저렇게 확인전화하시잖아요 아마 전화비만 더 수억 나올걸요 아 예 고맙긴요 제가 항상 고맙죠 네 또 뭐 무슨일이 생기면 또 들르세요 잘 봐드릴게요 더운데 마시고 해요 아우 시원하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한기사 시동이? 그 밧데리 간지 얼마 안됐는데? 응 저는요 우리 사장님 진짜 존경해요 정비사로서 진짜 이거라니까요 그럼 뭐하냐 여자로보면 인생 진짜 쌤 우리 사장님 여자로보세요? 말같이 또 하는 소리하고 있으신 분 마시 인마 어 작은 엄마 어 진우 이재훈이? 네 늦으셨네요 휴가 촬영이 많아서 정비가 많아 더운데 힘드시죠? 아휴 힘들긴 야 난 직장생활만 해서 모르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목대가 제일 신날 때야 봐봐 내가 기분 내려고 수박통통 샀잖아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뭘? 우리 작은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하는 거요 어휴 왜 이래? 카센타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았음 이 길 못 들어왔지 무지가 용감하다고 몰랐으니까 뛰어들은 거야 근데 이젠 하루 마셔도 몸이 근질근질하다 저기 엄마 응? 저 오늘요 진우야 너 무슨 일 있었어? 오늘 작은아버지랑 닮은 분 봤어요 뭐? 어디서? 회사에서요 회사 임원분 같기도 하고 거래처분 같기도 한데 그.. 그..그래서 그래서 근데 절 못 알아보시더라구요 어? 예미 밤 내라니까 나는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길어 예미랑 뭔 얘기하는 거냐? 할머니 저.. 저기요? 어머니 저거 다 됐어 내가 바로 내갈게요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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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도 뻥금마로 이재교 할머니랑 작은엄마 마음 접고 집안이 잘 잡아가는데 괜히 그런술 또 해봐 작은아버지 찾아나서다고 난리 날거야 난리야 알았어? 네 하.. 니가 잘못 본거야? 그쵸 작은아버지였으면 저를 보고 분명히 알아보셨을텐데 아닌거 같아요 어서가서 씻어 네 괜한 기대해봐야 사람 마음만 들쑤시고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게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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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Ooo 나는 빚지고 못살거든요 어쨌든 난 이래야지 마음 편하겠으니까 받기 싫으면 어디 갖다 버리시든가 내가 버려져요? 고마워서 샀다 한 마디면 될 걸 가지고 우리 이 나름마를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배워갔나 진짜. 여자한테 선물 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선물 받고 이렇게 기분 나쁜 것도 처음이다. 네. 나 이거 안 받을래. 부담되니?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려고 간직한 거면 의미 있는 건데 난 자격 미달이야. 단 한 번도 오빠를 남자로 본 적 없단 말이야. 너 당황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물이란 게 원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. 내 마음이야. 이건 받아. 사실은 너한테 들키길 바랬는데 내가 너무 숨긴 건지 아니면 네가 눈치가 없는 건지 그건 안 되더라고. 질문 하나랑 부탁 하나가 있어. 뭐 부탁할까? 뭐 부탁할까? 자세히 알아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